자 오늘의 스킵이딩 토요일엔 파트2와 파트3 감상해볼 거예요 자 우리 또 정의 요원들이 열심히 잠입을 했는데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고 어째? 긴장되니까 어? 뭔 소리야 위에서 어 뛰쳐나온다 오오오오오옹 아 뭐야 카메라맨이었어? 이런 낚시잖아 자 복면 변기에 갑작스러운 습격이에요 안돼 아 진짜 이제 몇명 안남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희생만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암살 스피커맨이 올라가지고 뭐야 파이더맨이요? 오 이거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생겼어 이제 아 아 저번에 친구 동료 배신해가지고 아직까지 좀 삐져있는 상태에요 이거 지금 쌍두로폭맨 시점 맞죠? 자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뭐야 쌍두로폭 두로폭 업그레이드된거 봐라 살벌한데 들키지만 않으면 돼 아 이거 너무 조용한게 수상하단 말이야 아우 하필 있어 저기선 모드 켜주고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살금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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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런 뛰어 자 이런 상황에서 2판 4판이에요 무조건 빨리 이동해야돼 자 문 열고 빨리 들어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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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 자 오 여기까지는 이제 안 잡히고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야 연구 노트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박사토일렛이고 아스트로 업그레이드된 아스트로 토일렛 이게 뭔데? 어? 어 잠깐만 알파 힐 실험실이 새로운 관리자를 영입을 했습니다 정부가 뭐 스폰을 해줬대요 잠깐만 이거 어? 1979년 익숙한 얼굴 계속해서 우리를 몰래 몰래 도와줬었던 스페셜 에이전트잖아 당신이 왜 여기서 나오지? 그리고 왼쪽에는 설마 저거 박사인가? 박사 젊은 시절인가 설마? 아 아니군 아니다 아! 이 얼굴이 아스트로 토일렛이고 여기 뒤에 오른쪽이 설마 박사 토일렛이야? 어? 잠깐만 그러면 이제 변기에 정체가 드러나는 건가요? 사실 변기는 인간이었다? 흑소름 거기에 TV가 그려있는 파일까지? 야 이거 완전 역대급 떡밥 아니야? 네?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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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공격도 들어온다 바장 뭐라고 써져 있는거 같은데? 글씨를 보니까 ENDYOU 너가 끝내라 오 마이 갓 자자 일단 렌즈 렌즈부터 끼자 암살도 위험해 TV 깼고 양쪽 더블샷 빵빵 마무리 이 자식 이번에는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았네요 암살 스피커맨 하지만 이제 진짜 우리 둘만 남았어 자 이제 그 조종 스마트폰도 챙겨주고요 무기조 오케이 무기들도 좀 챙기자 거기에다가 제트팩 챙겨주고 일단 각종 장비들 미리 세팅해둡니다 문 열게요 우리 둘이서 해내야돼 반드시 탈출한다 가자 아 이제는 둘밖에 안 남아가지고 진짜 탈출하기 좀 빡셀거 같은데 아 걸려버렸어요 또 어어 뭐야 갑자기 투명이 됐어 안 걸렸 어떻게 된거죠 이게 어찌됐든 다행이네요 안쪽으로 들어가 문 열어 오 스페셜 에이전트 등장 드디어 완전 깔끔한 모습에 스페셜 에이전트가 등장을 했어요 그의 정체 오늘 나오는 겁니까? 박사 툴레? 잠깐만 둘이 무슨 관계야? 설마 스페셜 에이전트도 배신한 거야? 우리 도와줬잖아 아 아닌가?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상황이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박사 툴레과의 싸움 오늘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 어딜 도망가려고 안되지 너 일로와 끝장을 보자 딱 돼 오케이 오케이 암살 스피커맨이 어그로 끌어주는 사이에 어 안돼 비록 매정한 친구였지만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동료였던 암살 스피커맨이 이렇게 운명을 하네요 이 자식 그래 갈 땐 가더라도 최후의 바락 아 잠깐만 레이저 정통을 맞아가지고 죽지 않은데 자꾸 어디 도망가려는 거야 지원군 도착 라지티비맨 도와줘요 진짜 너무 듬직해 진짜 빤스러운 장인이여 저 박사토일렛 하루 종일 도망친단 말이지 대형 변기로 올라탔네요 어이구야 이거 뭐 뭐 뭐 파괴력이 이제 Z토일렛 이상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어벤져스들 어소어어열어어어 너무 강력해요 암살 스피커맨의 복수 암살 스피커 음원이 암살에 성공을 했습니다. 오! 걸벤졌어! 웅장한 거 보소. 아니, 안 되지. 밖에서 우리 3대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드디어! 불로 지지고, 쪼개버리고, 마무리로. 귀엽다, 귀여워. 통구이 한 번 해준 다음에 샤오팅! 5단 고음 어택! 감히 네가 날 조종해! 짜식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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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식아. 오, 쌓인 게 많았네. 오, 잠깐만, 야. 야, 이미, 이미 죽었는데. 드디어 이 지그친끗한 전쟁이 끝이 난 건가요? 하지만... 암살 스피커맨! 넌 그래도 확실한 우리의 동료였어. 아, 안 돼. 뭐였어? 어? 귀신이야? 아 설마 희생된 우리 카메라부대 일원들의 마지막 영혼의 모습인가요? 잠깐만 드디어 스페셜 에이전트와 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요? 잘했다고? 오케이요 박사님은 확실하게 제가 없앴습니다 최종 보스가 남아있다고?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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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쌍뚜롱뽕맨 뭐라고?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무적인 쌍뚜롱뽕맨이잖아 그거 죽는다고요? 어? 안 돼? 어? 안 돼? 으아아아아아아아 으 어